뭐 하는 거냐? 형 어려서부터 못난 동생 하나 키우겠다고 고생한 거 다 알아. 형한테 희망과 꿈은 나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. 없는 돈을 유학까지 보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정말 미안해. 잘못했어. 형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어. 여기서 효도를 강조해. 알았지? 형은 나한테 부모나 한 가지야. 이 다음에 형한테 꼭 효도할게.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, 내 동생. 이제야 저 질신 돌아왔구나. 그래. 날라리 뽕짜부터 떼내고 새 출발하자. 그러네 붙어있으면 평생 재수없다. 나도 형처럼 생각했어 처음엔. 날라리에 싸가지에 인간 말종인 줄 알았어. 근데 진국이야. 시대를 잘못 만나고 사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. 그놈의 사회, 사회. 사회가 뭘 어쨌다고 툭하면 사회 탄행이야. 난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았어. 형은 특별해서 그런 거고.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회 덕을 봐야 살아. 형, 나 소원이야. 이거 말고는 형한테 무조건 충성할게. 허기진 내 마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거한테 하나야. 스무 살 때부터 그런 여자 기다렸어. 이 새끼 밥 주지 마. 알겠습니다, 여사님. 생으로 굶으면 얼마나 허기진대. 천천히 먹어, 체할라. 여기 음료수 하나 주세요. 그렇게 말해도 안 통한다 이거지? 응. 무슨 좋은 방법 없냐? 이러다 우리 결혼 프로젝트 망치면 안 되는데. 아, 안 되지. 하여튼 우린 끝까지 한 편이야. 가자. 너 머리 좋으니까 생각 좀 해봐. 둘이서 짱구 좀 굴려보자. 있어? 내가 누구야? 형님한테 점수 확 다는 방법이 있지. 역시.